네! 문이 안 나요? 와! 오! 나 이거 안 돼? 나 이거 안 돼? 밤이 다시 길고 빛 터져네 나는 점점 더 사무실까 차가워 있다 맨날 저녁에 너는 이 길으로 너를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엮어 나를 상담하며 웃었던 거라지만 나의 하얀 흰색 넌 해이 그 다음 울렴 우리 수원 스마쿤워옹 맡아 너가 될 곳으로 banda 아까왕하니 나는 어린 소녀 나 너는 이ㅁ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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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